잘 지냈어요? 네. 저는 잘 지내요. 회장님은요? 나도 잘 지내요.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. 저 정말 잘 지내요. 저 회장님이랑 헤어지면 진짜 많이 힘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 있죠.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24시간이 모자라요. 그러니까 회장님 저는 괜찮으니까 회장님이나 잘 지내세요. 그럼 저는 가볼게요. 전단아! 왜 그래? 왜 벌써 가? 우리 신앙도 보고 가자. 미안해, 선배. 나 중요한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. 아... 그래? 어쩔 수 없지 뭐. 나중에 또 보자. 어, 선배. 나 먼저 가볼게. 그럼 내일 회사에서 봐. 어, 들어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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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실은 안 괜찮아요. 많이 안 괜찮아요.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. 나라라라 나라라라